오늘의 게임의 문을 낭낭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면서 궁금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현이가 계속 저녀도 봉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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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언니가 다연이는 다연이가 진짜 열심히 하는 애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다연이가 투자할 수 없는 안무를 하다가 자기가 아니야 아니라고 계속 이랬다니까 나한테 안무를 제대로 소화를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언니랑 둘이 있는 안무잖아요 이렇게 하는거잖아요 나연이는 갑자기 뜬금지 어차피 또 어차피 또 어차피 어차피 또 어차피 어차피 또 어차피 해야지 어쨌든 어차피 무대는 해야죠 아니 제 생각에 무대 내내 범위를 생각하는 걸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언니가